드디어 저희 물의 여왕 낚싯대가 해외 OEM 제조를 하게 되서 저희 상표를 달고 나오게 됐습니다.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? 드디어 저희 히트캠프 이름으로 아주 예쁘게 마카가 잘 찍혔구요. 이름은 물의 여왕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했습니다. 저희가 OEM으로 생산 요청을 했고 또 저희 마크를 달고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제조사 쪽에다가 두번 세번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재료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하자 없이 모든 상품 다 포장해 달라고 했고 지금 봤을 때는 아주 예쁘게 상태도 아주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좀 더 자세한 리뷰는 향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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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